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담남산에서 한 50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이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안일 하러 갔고 소 여물주러 갔고 장가 보내고 아들딸 시집 보내라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120문도만 남아서 마가 요한 나락방에서 지도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했느냐? 10일간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1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이 하늘의 문이 천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지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후에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하는 보급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광야에 나가서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하여 최초의 아프리카 1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남편 문제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버리고 또 아들딸 문제로 눌려버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그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소문 듣고 누가 얘기해서 또 자발적으로 이래저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하여 풀러오는 것은 부차적인 게 돼야 돼요 그게 우선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우리가 체험해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면 양손 들고 아멘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버지 물려주신 유산으로 100억으로 2천억으로 사업한다고 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IMF로도 망하고 코로나도 망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저들 때문에 사업을 망해서 5천만 원 1억 5억 10억 100억 어떤 분들은 천억 어떤 분들은 1조까지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목사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목회도 되는 줄로 믿어지면 양손 들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를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은 베드로가 다 체험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야구보, 요한만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머지 제자 9명은 바깥에 있으라고 했어요 마당에 그 딸이 살아나는 것 베드로만 봤어요 야구보, 요한하고 또 대세만에 올라갈 때도 9명은 산 밑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구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구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산 밑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9명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거기서 정치 얘기를 했어요 정치 뭔 정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 봐라! 지금 수많은 병자 환자들이 몰려온다 보통 보일 때 3천 명, 5천 명씩 1만 명씩 모이지 않느냐 봐라! 예수님은 진짜 우리 유대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가론 유다, 너 재정부장 맡아 너 내무부 장관 맡아 너 국방부 장관 맡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 국무총리예요 제자 9명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리 나눠먹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깐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못 고치는 깐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비냥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는 깐 예수님 보고 고쳐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찾았습니까 마가본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는 날 요만한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요만한 조그만한 여자아이 앞에서 저주까지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불을 받으러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그냥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어느 날 광장에서 외쳤더니 3천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오고 여러분 3천 명이라니까 그냥 3천 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숫자에 안 집어넣었어요 여자들도 숫자에 안 집어넣었어요 아이들도 숫자에 안 집어넣었어요 장정만 3천 명 그다음에 5천 명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분들 애들까지 합치면 지금도 교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3천 명이 구원받았다면 그때 1만 명 이상이 베드로 설교 한 번 듣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5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1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일자무식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요만한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3천 명 5천 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들 장가가고 딸 시집 가게 달라고 이런 평범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최소한 이 신일수 목사 이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양손 들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손 내려봐요 제가 원래는 어제 10시 반에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 우리 장요한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부흥강사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치유사역에 몸 담으시고 또 장요한 목사님과 협력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회원들이 수백 명이에요 제가 옛날에 출연할 때 주강사로 가서 한 주간 같이 있어봤는데 한 6, 700명 모여서 으쌰으쌰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간 여러분 제 앞전에 위대하신 부흥강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뭔 일로 모이고 할로윈대회가 뭐고 또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컬트족의 이런 귀신 풍습이 뭔지는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이 한 주간 우리 오살리기도원의 김원철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기 와 계시고 앞에 시간시간마다 계시고 말씀도 좀 가는데 우리 장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까먹었네 뭔 얘기 했었어 제가 뭔 얘기가 들었지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목포의 꿈의 교회라고 이호셉 목사님 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는데 7시 반에 시작해서 제가 붕회를 12시까지 붕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은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번째 붕회가 됐는데 안수 다 해주고 예언기도까지 해주고 했더니 그냥 하야간 뭐 그냥 12시까지 붕회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명도 안 가 그냥 꽉꽉 차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제가 목이 안 쉬어요 여기 7월 달에 만 명 이상 모일 때 제가 주강사로 매년마다 많이 왔는데 그때도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질러도요 목이 안 쉬어요 근데 아주 이번에 그냥 한 3박 4일 동안 소리를 얼마나 많이 질렀는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12시에 끝나고 집에 오니까 5시야 5시 그래가지고 어제 10시 반까지 개회 예배 때 창립 예배 때 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오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다가 이제 오늘 일찌감치 올라왔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번에 딱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양손 들어보세요 내가 목이 쳤기 때문에 조금 목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대구에서 또 장록에서 집회해야 되고 계속 집회가 있기 때문에 목을 조금 좀 애껴야 되는데도 제가 또 애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 나에게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목사건 장록원 권사건 집사건 돈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목사도 교만해지고 장록원사도 교만해져서 삼천포로 다 빠져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하고 바람 피고 가정 파탄 나고 성령 받으면 그딴 짓거리들을 안 하는데 성령을 못 받으면 그딴 짓거리 하다가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명석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양손 늘고 아멘 물 좀 먹으려고 그러니깐 옆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풀은 자 마귀를 내어 쫓아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지도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양손 들어봐요 버쩍버쩍 뚫면 오늘 오십견 겸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두통 치통 불면증은 그냥 기본적으로 고침 받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큰 믿음을 숫이 없었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직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배에 함께 올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았어 의심했어 이 두 가지 예수님 앞에 빅책만 받았어 21세기에 지금 2023년 11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야단 맞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집사님들보다도 믿음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보다 믿음이 없는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만 해요 믿음이 없어요 야, 정말 저 목사 저거 진짜 집사님만도 믿음도 없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가 됐을까 야, 저런 장로가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진짜 집사만도 믿음이 없는 장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을 너무나 많이 하라님의 역사를 너무 의심을 많이 그러니 맨날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맨날 안 풀리는 거예요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아파 죽게 죽어 가나이다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가리라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도 백부장인데 군인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유대인 가운데 너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봐도 한심한 거야 다 한심해 이것들 저 백부장 로마 사람만도 믿음이 못한 거야 베드로니 가론유단이 쭉 봐도 그렇고 저 대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석의관과 저것들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은 달달달달 외워도 11조는 완벽하게 드리고 하루에 막 그냥 금식도 막 하고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인데 저거 종교 지도자들 저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 유대인들이 개무시하는 저 로마 사람 백부장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믿음대로 될 쳐라 집에 갔더니 하인이 돌아다녀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 언제 몇 시에 고쳐졌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시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물고기를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주세요 매일 달라고 하면 이거 그지입니다 그지 물고기 얻어먹는 그지에 그럼 평생 얻어먹는 그지가 되는 거예요 어부한테 가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잡는 법을 배우면 배를 빌려서라도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든지 낙싯대를 던지면 고기를 잡아요 많이 잡으면 갔다가 시장에 갔다 팔면 돈이 되고 그거 잡아가지고 내가 먹으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씩 얻어먹으면 맨날 그지가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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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맨날 그지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서울대 나왔고 너는 이대 나왔고 너는 키가 크고 넌 이쁘니까 너는 복받을지어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오늘 작은 믿음 의심했던 믿음은 쓰레기통에다가 떠버리고 오늘 이 신일수 목사 만난 기념으로 오살대 기도원에 오신 기념으로 작은 믿음과 의심했던 믿음은 다 쓰레기통에다가 떠버리고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수건합니다 양손 들어봐요 주여 큰 배짱을 주시옵소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또 양손 들어봐요 주여 큰 꿈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흘러 내가 채우리라 꿈을 크게 가지세요 혹시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 중에서 하나님 제가 방 툭칸짜리 째깐한 거 20평짜리 사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오살대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할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24평짜리 방 째깐한 거 세 개 꼭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 있으면 38평 서울 강남 쪽에는 38평 달라고 그러고 강남 이후에는 지방에서 오신 분은 46평 방 넓은 거 4개짜리 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46평 이상 되시는 분들만 오신 걸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요 아멘이 짱 거 보니까 저 강사님 뭐를 얘기하나 난 지금 48평에 사는데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사인이 가족인데 아버지 엄마 나 동생인데 다 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가 한 명씩 100만 원만 벌어서 400만 원 벌어가지고 40만 원 교회에다 11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미시적하고 400만 원씩 벌게 해달라고 남편도 400 여러분도 400 아들도 딸도 400씩 해서 그 가족이 1600 벌어서 교회에다가 160만 원 11조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입 벌려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멘 줌 해봐요 양손 들어봐요 기도의 제목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주여 큰 믿음 큰 배짱 큰 꿈을 주시옵소서 또 양손 널고 한 번 주여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오늘 아침에 10시 반 짓을 때 안승철 감독님께서 요한의 신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18세기 영국을 다 뒤집어 놓은 요한의 신뢰 제가 석사 박사할 때 석사할 때 요한의 신뢰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은 아주 요한의 신뢰 박사님이 돼서 요한의 신뢰에 대해서 한참 설교해 주셨고 그럼 역사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그 영국에 그 나라도 영국인데 똑같은 영국인데 스미스 위글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영어로 된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이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냥 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우리는 옛날에 믿습니다를 많이 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마나 붙잡고 믿습니다 본당에서도 내려가면 또 남자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산곽대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도 신학생 때 많이 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인데 장논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사모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빼먹고 교회 안 가 주일날 그리고 누가 칠순 잔치 팔순 잔치 한다면 대전에 저기 경상도 저기 전라도에 가서 잔치집에 일요일날 거기 가서 앉아있어 주일 빼먹기는 그냥 꼭 빰 빼먹듯이 빼먹어요 11조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교회 다 11조 하고 제정보는 장노하고 싸우면 11조 안 들여버려 11조도 지 멋대로 들여 들였다 안 들였다 들였다 안 들였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목사, 장노, 권사, 집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본인들은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엄청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그런 목사 그런 장노, 권사, 집사 믿음 개뿔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야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줄 알고 주일 빼먹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 아파트, 빌라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등록을 했어 그런데 두 주쯤 있다가 단임 목사님이 아기 엄마 이렇게 일요일 날 주일 날만 한 번 나오지 말고 공예배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공예배가 뭐예요 주일 날 11시에 배하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하고 아니면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니까 거기하고 수요 예배 나오면 이게 공예배예요 이걸 드리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몰랐잖아요 내일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아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한 4주쯤 있을 때 애기 엄마 내 집이 멀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서 엎어지면 코달 빌라에 사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10편 46편 4절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갈라졌어요 무너졌어요 애기 아빠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데 새벽 예배 나와 기도 좀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애기 없고 새벽 예배 나오네 한 6주쯤 됐을 때 애기 엄마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 교회에는 11조라는 게 있어요 말락기 3장 7절로 12절에 11조를 드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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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벗고 11조를 안 드리면 이런 이런 저주를 받는데요 필라 살 때 대출 받았죠 얼마 대출했어 1억 5천이요 아이고 이자가 많이 나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애기 엄마가 저주 받지 말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 저주 받을 뻔했잖아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지난달 못 드린 것까지 두 달 치 해서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이번 달에 두 달 치 11조 하겠습니다 이러는 애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새신자 이런 새신자가 6개월 1년만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꼴똥짓하고 목사 괴롭히는 장로 권사보다 백배가 납니다 백배가 납니다 천배가 나 천배 천배가 이게 뭐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단임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하므로 치곤합니다 양손 들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양손 들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서 단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cts cbs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닫는 은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똑같이 좋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 못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려고 검정새뻘뼈, 파란새뻘뼈, 형광새뻘뼈 책이 빵꾸날 정도로 공부해 그리고 50점 맞아 왜 틀렸는지 관심이 없어 덮어버려 축구하러 가, 게임하러 가, 컴퓨터 하러 가 다음번에 그 시험 나오니까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30점, 50점 만나면 공부 잘하나가 왜 공부 잘하냐 틀렸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갖고 틀린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유형이 비슷한 게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받아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내가 뭘 잘 맺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천에 있는 배들 장록의 붕에를 네 번 갔어요 정성용 목사님 첫 번째 집회 갔는데 주일날 부텼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최집사라는 분이 헌급을 했어요 제가 헌급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회계 예물을 드렸어요 300만 원을 11조 떼어먹은 거 회계합니다 기도 제목 1 우리 부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우리 딸 서울로 취직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3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나오라고 그랬어 왜 회계 예물을 드렸는 내가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주일 저녁에 신일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자기가 포크레인 기사인데 반나절 가서 일해주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벌고 하루 종일 일하면 70에서 100만 원 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 벌 때 5만 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했대 그런데 부인에 가기 전에 3천만 원 벌었대 300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얼마나 웃었는지 말도 못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고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3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라키 3장 7절로 12절에 순종했으니 부인과 딸이 휴일 날 마지막 날 이 교회 등록함을 섭합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안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 강사가 나온다고 하면 아멘해야지 안 나온다고 하면 다 웃잖아 다시 한 번 섭발 때 아멘해요 옵니다 조그맣게 아멘 그래야 시골교회를 사택이 마당 건너편에 있는데 정성림 목사님은 커피 한 잔 먹는데 목사님은 그래야 저 부인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야 절대 자가 붙었어요 왜 안 나오랬더니 저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남편을 밥도 안 해주고 겨울에 마룻바닥에 재운 거야 그런 분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쉬운 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안 나왔다면 제가 5분 동안 그분 간증을 하겠어요 나왔는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신기하잖아요 교회 부흥회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한 15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껴안고 가족끼리 껴안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불받고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딸이 등록을 했고 2차 집회 가실 때 부인이 세례를 받고 딸은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갔고 그 가족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믿어지면 양손 들고 하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1조 안 들은 사람이 11조 하고 주의를 빼먹었던 사람이 주의를 지키고 목사님한테 싸웠던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화의를 요청하고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은 커녕 그냥 교회 안에서 마귀 사고 집구석에서 마귀 사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그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돈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돈 주시고 아빠도 달라고 안 해도 아빠도 주시고 차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차를 주시고 여호와 이래야 하나님이 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럴 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니엠의 선자 중에 한 명이라면 아니 나를 세례나 주는 세례 요한으로 능력이나 행하는 엘리야 정도로 알다니 다시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첫 번째 내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네 번째가 풀리리라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 잘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누구냐 양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물론 가족관계로 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다 그러나 필립보소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붓다 첫 번째 왕이 기름 붓다 왕 사우랑 다위랑 이런 왕들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왕들 다 합친 것보다 왕 중 왕이시다 또 누가 기름 붓다 제사장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제사장들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대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선지자 이사야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대선지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래여주는 사랑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의 추인이시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다 제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썼어요 시퍼렇게 양손 늘어보세요 하여간 시퍼렇게 할 때 눈을 크게 떠요 시퍼렇게 시퍼렇게 어떻게 이 시퍼렇게 할 때 침이 튀듯이 침 뱉으면 안 돼요 은혜 좀 받으러 왔다 옆에 사람은 침 뱉으면 기구 드럽긴 한 거예요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는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들은 혼자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시퍼럽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시퍼럽게 살아계십니다 딱 하고 허리를 돌려서 뒤에 있는 사람과 딱 하는 순간에 오늘 디스크 디스크 한 장 그냥 고침 받아요 아멘은 어떻게 다 집에다 놓고 왔나 아주 손 내려봐요 저기 광명시에 가면 동산 장로교라고 한 3천 명 가깝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최성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기 붕에 세 번 갔어요 세 번 갔는데 저는 붕에 한 번 가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통 네 번 다섯 번 저기 지금 인천에 있는 간석 감리교회 조석산 감리사님은 제가 열네 번째 갔습니다 열네 번 올해까지 내년에 또 잡혔어요 열다섯 번 그분이 58년 개띠인데 그분은 자기 은퇴할 때까지 나만 부른데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3년만 빼고 그러니까 17년 전부터 제가 그 교회를 붕에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여의도 순복계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저희 장례식장에 70명이 왔어요 교인이 목사님하고 합쳐서 70명 보통 장례식 나면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저랑 엄청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7년 동안 만났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이런 교회도 있다고 아멘 집 해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동산 장로계 목사님이 지하실 20평에서 개척해서 30년 만에 거의 3천 명까지 붕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안수를 못해줬어요 앞에까지 의자가 꽉 차가지고 붕돼가지고 안수 자체를 못했어요 특별한 수 받을 사람만 방해장실에서 집회하기 30분 전 끝나고 30분 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받았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맨 뒤에 강해장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고 그 옆에 여집사가 있었고 그 옆에 아들 목사가 있었어요 최정환 목사라고 미국에 유학 팝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왔어 앞으로 단임 목사 아버님 교회에 이어서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목사가 평생 합동축에서 큰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은사니 뭐니 이런 거를 몰라 그냥 합동축하면 여러분 그냥 오카눔 목사님 생각하십니다 오카눔 목사님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사경회하고 옛날에는 드러미니 신디 같은 거 치지도 못하게 했어 지금은 다 하지 합동축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은사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날 딱 보더니 내가 이거 뭐 양쪽에 쫙쫙 풀리리라 쫙 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강사 중에 한 분을 초청연대 가지고 잔뜩 기댔더니 어디서 저런 약장사를 모시고 왔나 나를 약장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저녁에 그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어깨에 뼈 수술을 해가지고 이 팔이 아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리려면 재활치료를 6개월 받아야 되고 이만큼 올리려면 1년을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한 손만 든 거예요 한 손만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집사가 왈가닥을 루시어 사모님 양손 바짝 들리잖아 야 얌전한 여집사가 있었으면요 사모님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그 왈가닥 루시 집사를 붙여준 거예요 아파 안 올라가 양손 들면 고침받는 데잖아 계속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제가 양손 바짝 들고 갈 때 사모님의 칼만 거 따끔하더니 불이 확인하더니 이게 올라가니까 60이 넘으신 사모님이 저기서 막 껴우면서 얼마나 좋은지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팔고침 받았습니다 난리를 치고 교인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들이 있다가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에게 병이 치료됨을 선파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사라짐을 선파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에게 어깨와 무릎과 관절이 치료됨을 선파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면 선파합니다 두통도 치료됨을 선파합니다 내 믿음대로 날 치워라 아들이 있다가 오마이갓 이건 뭘이야? 그리고 통성기도라는데 이 아들 목사의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거였더니 이 아들 목사가 목 디스크 3, 4, 5번이 완전히 나가서 휴일 날 붕해 끝나면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목 디스크 근데 이게 목 디스크면 하나님이 이 목 디스크를 움직이는데 우두두두 뚝뚝뚝뚝뚝 우두두두 뚝뚝뚝뚝 우두두두 뚝뚝뚝뚝 그 자리에서 목 디스크가 치료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자리에서 치료 아들 목사가 기도 끝나자마자 또 떼나와서 할렐루야 목 디스크 고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년 후에 2차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헌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얼마나 야무지게 목회를 했는지 나는 그런 교회 22년째 제가 붕해하지만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을 그냥 집사님들은 다 10만 원씩 새벽 오전 저녁 장로님들은 보통 20만 원씩 다 해 난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목포 꿈의 교회 거기 두 번째 갔는데 그 교회도 거의 동산 장로교회 수준이야 얼마나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전교인들이 그냥 다 해 다 해 어휴 이름 불러주는데도 한참 걸려서 그런데 2차 집회 때 최정환 부목사 소원 예물 300만 원 신일수 목사님에게는 은사와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사사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 아니 나는 고맙습니다 선풍기 좀 앞으로 좀 안겨주세요 가능한 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부목사 때 제가 부목사 때 주일날 저녁에 만 원 하면 그 다음엔 아홉 번은 안 했어 부목사 때 돈도 없고 그 정도로 성령 충만도 안 해가지고 못했어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부목사 때 만 원 헌금하고 땡인데 어떻게 이 교회 부목사는 300만 원이나 하냐 이유나 들어보자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증하는 거예요 1년 전 신일수 목사님 오셨을 때 자기는 약장사가 온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고침 받고 자기 목지수 거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안수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붕에 끝나고 장론이 권사님 집사님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기도 받은 집사님이 카페 사장이 된다고 예언했는데 카페 다니다가 잘렸는데 놀고 있는데 특별 소원 예물을 심었더니 제가 예언을 해줬대요 기억이 나더라고 카페 사장이 될 거다 한 개 아니고 두 개 될 거다 그런데 진짜 카페 사장이 돼서 돈 10원도 없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돈 10원도 없이 됐어 자기가 신일수 목사님 2차 집회 오시는다는 광고를 아버님한테 듣고 지도했대 금식 기도 아침 40일 금식 작전기도 그리고 뭐가 2%가 부족하대 뭐가 부족할까 헌금을 준비해야 돼 헌금 그래서 100만 원을 할까 50만 원 할까 얼마 할까 하다가 아니다 한 달치 사례비는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자기 생활비가 사례비가 교회에서 받는 부목사 사례비가 300만 원이래 자기 한 달치 사례비를 심으면서 자기는 옛날에 성경 공부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목해 되는 줄 알았대 그런데 신일수 목사님 만나고 목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일수 목사님에게는 은사와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자기 한 달치 사례비를 소원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말씀으로 예언을 해 줬어요 열한기하 2장 1절로 14절 엘리아가 베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제자 엘리사에게 너 구할 것이면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거절로 주시옵소서 엘리아가 웃었어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을 집어던지고 엘리아는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내려치면서 그때부터 엘리사 시대가 확 펼쳐져서 열한기하 2장부터 끝날 때까지 엘리아가 온갖 지적을 다 행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의 아들로 저 시골에서 아버지랑 소쟁기라던 엘리사가 엘리아를 만나면서 기름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주의종이 되고 적들을 다 섬멸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지적을 행하는 위대한 주의종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양손 들어봐요 다른 기도 있다가 집에 가서 하시고 밤에 하시고 하여간 오늘은 그냥 이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에 불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보면 12장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느니라 양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오늘 저에게 갑절로 부어주세요 아멘 손 내리세요 제가 예언을 해 주세요 최종환 부목사 최 목사님이 저처럼 말씀을 준다 할 때 불이 떨어질 거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개환자를 많이 고쳤는데 우리 최종환 목사님을 통해 말개환자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아버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해 자기 아들 목사님 막 칭찬해 주고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3차 집회를 갔어요 아들 목사가 강사 소개를 하고 단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앉아 있는데 부목사 최종환 목사가 이렇게 강사 소개를 해요 여러분 신일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세 번째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1차 집회 때 우리 어머니 사모님 당해자고 사모님 팔고침받고 제 목디스크 고침받습니다 제가 2차 집회 때 한 달치 사례비 300만 원 드렸을 때 신일수 목사님께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불이 떨어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또 말개환자가 치료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개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개환자를 지도해 가지고 고친 거예요 이 부목사가 세상에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만 철자르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대 신일수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최고의 그러한 목사님이래 자기는 한국의 진짜 신일수 목사님 분강사를 제일 존경한대 그러면서 세계적인 분강사 신일수 목사님을 인사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롱저봅시다 그래서 내가 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랬지 세계적인 부흥강사는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 세계적인 부흥강사고 나는 국내적인 부흥강사라 세계적인 자가 붙으려면 조용기 목사님이 돼야지 그 정도가 돼야 세계적인 부흥강사지 제가 무슨 세계적으로 합니까 국내에서는 엄청 바쁘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 최정환 목사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말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깨닫는 거야 기도만 해서 안 된다 소원의 예물을 심어야 된다 마음의 소원을 심어야 갑절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게 막 깨달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부목사한테 못 깨달으니까 주일 날 저녁에 부흥회 때 만 원 헌금하고 월요일부터 새벽 오전 저녁 한 번도 헌금 안 했다니까 만 원만 했어 만 원만 그랬더니 바보 멍청이 같은 놈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렇게 부흥강사로 쓰시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양손 들어봐요 생각을 바꾸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탁 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소원을 이번에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자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부흥되는 거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멘 조용기 목사님도 성령불을 받으시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었지만은 천막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구를 수백 바퀴를 비행기 타고 도로를 앉으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져요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하게 옛날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때 외국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얼마나 유명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도 만져주십니다 직장도 만져주십니다 가정도 만져주십니다 교회도 만져주십니다 오늘 집회 이후에 또 내일까지 끝나는데 내일 이후에 여러분 교회 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양손 들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겠다고 야구부 소음이 말씀하셨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로는 운영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치아다 떠나갈 치아다 떠나갈 치아다 그럼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갈 길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30분 1시간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30분 동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돈 돈 하면 거지 같은 교회가 됩니다 거지 같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한 5분은 돈 달라고 기도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5분 정도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로는 운영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시댁에서 친정에서 처갓집에서 내 남편과 아들에게 딸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 치아다 묶임받고 떠나갈 치아다 묶임받고 떠나갈 치아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귀신이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 됩니다 믿어지면 양손들과 하멘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이라 한마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양손 들어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여기 왜 왔습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으러 온 줄로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절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6살 때 제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청주에서 시골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마포가 너가 안 나면 여의도 수북교를 다니셨어요 절 데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절간 멤버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주 얼마나 강파가 건지 말도 못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지났는지 말도 못해요 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조용기 목사님이 좋아? 가서 살아 살아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할 일 없으셔서 우리 어머니랑 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강파겠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 믿고 여의도 순복교의 장노님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냐 우리 어머니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저를 데리고 여길 왔어요 오살리기도 그때는 여기 의자가 밑에 없었잖아요 깔팡 그냥 그대로 그럼 여기 그때는 그 당시에는 7, 8천명 꽉 찼어요 엄청 매주마다 꽉꽉 찼어요 7, 8월 달에는 방학되니까 겨울에는 더 많이 왔어요 이 계단까지 막 앉고 저기도 앉고 난리가 났었어요 밑에 여기 예루살렘인가 여기 베들렘인가 1층에도 거기도 꽉꽉 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앉는 자리 앞에 여기 첫 번째 네 번째 쪽 요런데 앉아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가 눈이 많아 있고 밑에 여동생 1남 사니 우리 어머니 나밖에 몰라 1수밖에 아버지 하나님 1수 하나님 죄종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눕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신 줄로 믿어지면 양손 들고 하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님 믿고 아버님 장노님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7남 2녀의 장남여 시동생 시누이들이 8명인데 우리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장노님 권사님 다 된 줄로 믿어지면 하메 우리 어머니가 마포 2대 교구여 오늘 보니까 1층에 마포 교구에서 와서 기도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10시 반에 마포에서 온 것 같아요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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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반갑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치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정석우 목사님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손 들어봐요 오셨구만 정석우 목사님 파주의 생명샘 성결교회 단임 목사님은 제 후배신데 대척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50명 되다가 또 떨어지고 70명 된다가 또 떨어지고 한 20명쯤 남아있는데 지쳐있었어요 개척 안자 16년 저를 만나서 붕회를 초청해서 갔어요 목사님이 아주 성균관대 출신이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세요 서울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제 성결교 목사가 됐어요 붕회 때 이제 성균관대 그때 동아리할 때 선후배들 집사님들을 초청도 해서 저녁마다 한 40명씩 집회를 했어요 셋째 날인데 호텔에서 목사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나한테 자기 필리핀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 먹은 필리핀 형 교사님 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필리핀 목사님 차를 빌려 타는데 9시에 오면 필리핀 목사가 10시에 오고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자기 어린 목사님들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네가 부작교회고 좀 재정이 있으면 스타렉스라는 데 사주고 싶은데 자기도 개척교회를 해서 아무것도 못해 주고 그냥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이구 대단하다고 10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 잘했다고 그리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신목사 야, 이놈아 너는 돈 있는 집 아버지 만나가지고 선교지 가자마자 저는 93년도부터 99년 말까지 필리핀에 선교를 했는데 선교자 가자마자 일본 차 밑집식 갈란테라고 제일 좋은 차 한국으로 하면 체어맨 에쿠스급인데 그거 탁 사가지고 운전기사 탁 두고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야, 이놈아 너는 부자 돈 있는 집 아버지 엄마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 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걸 한 방으로 듣고 귓방으로 흘려버리냐 이 나쁜 놈아 책망을 하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 그 선교사님 3,500만 원짜리 스타렉스 사드려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나만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거고 성전 건축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는 줄로 믿어지만 아멘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 그 선교사님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더 알지도 못하는데 이 교회에도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늘 3,500만 원 하나님이 만드시란다 내가 내일 500만 원 헌금한다 여기 천만 원 할 사람 500, 300, 200, 100 할 사람이 있다 그분들 순종하면 초원의 예물을 드리면 풀리는 예물을 드리면 사업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물질도 풀린다 정석호 목사님만 눈 뜨고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3,500만 원 안 나오면 나머지는 내가 다 헌금하겠다 내일 만약에 1,500만 원만 나오면 내가 내일 2,000만 원 헌금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저도 1,000만 원 할 사람 500, 300, 200, 100 했어 정석호 목사님 보고 얼마 나왔을 때 3,100만 원 나왔대요 400이 비어 내가 내일 또 400도에서 한 900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세상에 또 누가 대신 그 400을 또 끝나고 났는데 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를 우리 사무가 하거든요 제가 하여간 감동받으며 일을 막 저질러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단 성결교단 일본 선교회에서 오키나와 가가지고 일본 선교사 13가정 2박 3일 수련하는데 한국에서 23가정의 이사님들이 가시고 가서 호텔에서 부흥회하고 세미나고 하는데 둘째 날 하다가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우리 사무도 있는데 우리 사무하고 얘기도 안 해 그런 헌금하는 거는 감동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가정당 수십만 원씩 그냥 저녁 12시에 계좌이체해서 다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날도 한 400만 원 또 선교헌금 집집마다 다 보냈더니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이 돈 받으면 아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다 좋아할 거야 감동받으면 저는 국물도 없어요 감동받으면 막 5천만 원도 헌금해가지고 개척교회 시켜주고 그래요 빚으로 다 떠났지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빚밖에 없어요 제가 빚의 사자예요 아까 장요한 목사님하고 원장님하고 강사방에 사는데 이게 아는데 돈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아이고 하여간 배려를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원철 목사님 대단하시 우리 기도원 맡으면서 기도원이 더 잘되고 막 그냥 잘되고 있어요 아마 방송으로 보실 것 같은데 우리 김원철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그래서 배려를 이번에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장님께서 강요한 목사님 약간 여하튼간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3,500만 원 그 다음날 다 들어왔어요 100% 아멘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주고 그 선교사님이 홍고차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석호 목사가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부흥강사 대표회장인데 그래서 정석호 목사님 부흥사회 들어오시라고 당신 신위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흥강사 하라고 세상 말로 내가 조금 키워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더니 부흥강사장님 목사님 부흥사 들어오더니 1년 만에 한 타임짜리 헌신재배 이런 1,1부흥회를 한 서너 군데 뛰고 2박사 1부흥회를 한 두 개 교회 뛰고 1년 만에 지금 불과 몇 년도 안 됐어요 한 4,5년 됐나 몇 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책을 썼어 골반기도 돋보기기도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통화하면서 오늘 또 저 인사할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내년도에 저분은 막 그냥 신우회를 많이 가 삼성, 현대, 기아 뭐 이런 회사들 신우회 기도에 대해서 한 타임씩 세 타임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만 해도 한 200개 교회 200개 신우회 같은 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그마한 개척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이 역세하시니까 저분도 500만 원이나 헌금해서 저 개척교회 목사가 배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 교회 붕에 나온 헌금은요 100% 전부 다 다 필리핀에 본고차 산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용집사라고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의 동서인데 IT 사장인데 12명의 직원을 두 달치 못 줬어 그 용집사가 천만 원 헌금했어요 제일 많이 그래서 내가 예언해줬어요 2개월 안에 큰 돈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 붕에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목요일 날 12억이 들어오고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20억이 들어오고 대박 터졌어요 양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양손 들고 하메 천국 열쇠를 받으세요 풀리리라 설교 다 끝났어요 양손 들어봐요 주야 갈급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오면 알아 주야 그러면 갈급함이 없어요 주야 갈급함이 별로 없어 목이 막 쉴 정도로 배에서 그냥 울리는 소리가 나와서 주야 그러제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주야 눈 감고 누르면 오늘 이 시간에 한 5천 명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손 내려요 한 3천 명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간증도 다 끝났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순종할 일이 있어요 순종하실 사람만 오른손 들어봐요 그래서 풀릴 사람만 손 들어봐요 손들 다 들었어 이 양반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래가지고 건축붕 해가지고 건축위원장 집 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멘 손 내려요 정성호 목사님은요 제가 여기 집회할 때마다 꼭 오셔요 오셔가지고 저분은 감동받은 대로 헌금을 해요 보통 막 20만 원 30만 원 지갑에 있는 거 다 막 해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헌금하고 나서 그냥 문제가 그때그때마다 다 풀렸어요 아멘 좀 해봐요 저는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분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물권사역을 합니다 물권사역 이 목사의 머릿속에 물질의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못해요 장로 권사 집사의 머릿속에 물질의 우상이 꽉 잡혀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돈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정도 물질의 사역이 꽉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저를 통해서 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말개반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에 일어나고 뛰고 소경이 눈 뜨고 이런 역사도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의 우상을 박쇼내버리라는 거예요 박쇼내버려요 물질의 우상이 깨져야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오늘 감동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건네려 봐요 시간 많이 갔지만 이 간직 1분만 할게요 우리 지방에 큰 교회 목사님 계세요 부목사님인데 개척을 못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타까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돈 얼마 있냐 그랬더니 2천만 원 있대요 3천 대출 좀 받아봐라 왜 받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 개척시켜준다 5천만 원 가지고 상가교회 우리 사모가 난리가 났어 당시 친구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고 왜 큰 교회 부목사 개척을 왜 시켜주냐 못한대요 감동 받았으니까 하자 순종해서 했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인의 로고스 성결교회라고 상가 5천에 월세 70개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축사를 하러 갔어요 로고스 교회는 1년 만에 부흥한다 왜 부흥하냐 내가 매일 기도할 거다 왜 그런 줄 아냐 여기 지금 내 돈 5천이 들어가 있다 3천이 빚이다 아직도 그 3천이 아직도 빚 못 갚았어요 목사님도 아파트가 집도 없디야 나도 저도 집 없어요 저도 지금 월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제가 부흥해가지고 모은 돈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벌써 아파트 10채는 갖고 있어야 돼요 10채는 빚 때문에 감동받아서 헌금하느냐고 저랑 우리 사모를 위해서는요 진짜 반듯한 양복이나 원피스 같은 거 사입지도 않아요 사입은 적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헌금하고 감동받은 남의 교회도 헌금하고 선교사님 막 그냥 퍼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로고스 선교회 교회 1년 만에 부흥되고 2년 만에 봉고차 사고 3년 만에 옆에 여배당 옆에 상가 스페이스 하나 더 넓혀가지고 커졌어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탁구대에 있어가지고 탁구대 주고 돈 주고 아멘 좀 해봐요 제가 빈대가지고 헌금했더니 교회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뻐 내가 빈대서 헌금했는데 그 교회가 망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 만개 교회가 없어졌다는데 그때 그냥 같이 만개 중에 한 개가 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시게 하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제가 감동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걸 여러분이 순종하면 오늘부로 상상할 수 없는 풀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말 할 건데 순종할 사람만 오른손 들어봐요 어떻게 할 ka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